오늘은 제가 하루 5분만 투자해서 휴대폰만 있으면 돈 벌기를 가르쳐 드릴게요. 카카오뷰 보드를 휴대폰으로 발행하기인데요. 지금까지는 컴퓨터로 하는 것만 말씀드렸잖아요. 휴대폰으로도 보드는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드 발행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 미국 주식 시황을 알려드리는 URL입니다. URL을 복사해서 가져와 볼게요. 제가 제 카카오뷰 친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 사이트입니다. 위로 쭉 올려보시면요. 모바일에서 이 주소가 나오죠? 이 부분을 꾹 눌러보세요. 꾹 누르면 복사가 되거든요. 복사 한 번만 더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복사를 할 수가 있죠. 복사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카카오뷰로 갑니다. 자, 카카오에서 카카오뷰 페이지로 갑니다.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카카오뷰 채널이 있으신 분들은요. 오른쪽 상단에 설정 버튼에 가보세요. 그러면 내 보드 만들기 있죠? 이걸 눌러보세요. 자, 로그인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올릴 보드는 알짜 주식 정보입니다. 자, 이쪽으로 왔죠? 제가 어제 만든 채널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보드 방문자 수가 정말 많네요. 네,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왼쪽 3선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보드가 있죠? 보드로 갈게요. 보드로 오시면요. 오른쪽 하단에 연필 표시 있죠? 이걸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보드 에디터 페이지로 옵니다. 보드 에디터에서 제목은 한눈에 보는 어젯밤 쉬왕 적었고요. 설명도 적었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담기를 눌러보세요. 저는 링크 직접 입력을 하겠습니다. 뉴스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링크 입력에 손을 갖다 대시고 꾹 눌러보세요. 그럼 붙여넣기 있죠? 바로 전에 저처럼 복사하신 분들은 붙여넣기가 나옵니다. 붙여넣기 하고요. 이동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키움증권 웹사이트가 나오죠? 콘텐츠 담기로 눌러보세요. 자, 됐습니다. 발행하기를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자, 공개 설정은 공개, 발행시간 지금, 경제, 발행하기 누를게요. 보드 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자, 제가 이렇게 보드를 발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카카오에서 제 채널을 추가한 친구분들은 카카오에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카카오뷰 창작센터가 보내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클릭해 볼게요. 네, 제일 아래쪽에 카카오뷰 창작센터 채널 알짜 주식정보에 새 보드가 발행되었습니다. 지금 확인하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키움증권 웹사이트. 네, 이쪽으로 바로 가죠. 이거는요, 제가 뉴스 같은 링크가 아니라서 좀 예쁘게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휴대폰으로 정말 5분 안에 보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 저녁에 마무리하면서 아니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가 보는 뉴스들 있죠. 주요 뉴스들을 내가 보드로 발행하면 5분 안에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쉬운 디지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박나세요.